또랑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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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랑 지금뿐해서 많아야 되느냐 줘봐 또랑 먹자 또랑 이거 뭐야 쳐다보지도 않는데 또랑 쫌 또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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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또랑 어휴 옥압하니 맛있어 어휴 어휴 재밌는다 아이고 바카가 시개도 없어 또랑이한테 복수하는 것 봐 이거 바카 너 늦어 바카 너 늦어 바카 너 늦어 아이고 야 너 또랑이 예뻐 싫어 난 또랑이가 더 좋거든 난 또랑이가 더 좋거든 난 또랑이가 더 좋거든 예쁘지 바카가 옹경염에 쪼 바카가 옹경염에 쪼 바카 Mos 오독 파카 wo 파카 파카 이스남 이게 뭐죠 이게 뭐냐니깐요 이 물건은 저희가 새로 산 아령입니다 아령인가요? 고구마를 먼저 꺼내보겠습니다 다음 고구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구마가 잘 익고 있습니다 고구마 고구마 저희는 찜기가 없습니다 맛있는 냄새 나 고구마 냄새 나 고구마 냄새 나 고구마 냄새 나 고구마 냄새 나 침 흘리면서 고구마만 바라보고 있어 파카 나는 울지 않는다 팔까닥 하는 것 봐 그렇게 먹고 싶어 고구마가 잘 익었네요 고구마가 완성이 됐습니다 잘 익었어 안 먹었다고 생각하면 잘 익은 거 같아요 고구마를 깔고 절구에 빠질거에요 고구마를 다 죽여서 절구에 뿌린거에요 고구마를 다 끓여서 절구에 뿌릴거에요 고구마를 마셔 볼거에요 어휴 잘 익었네요 고구마가 파카와 함께하는 요기교실 완성 노란색 좀 같다 물에다가 굽는 것도 맛있지 두개가 완성 이렇게 고구마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여기 절구스통에 넣고 빻아줄거에요 동훈아 괜히 너한테 미안하다 내가 그 소리 하다가 누구 생각하면서 빻고있냐 동훈아 미안하다 다치마 끝 다치마 다치마 100% 스윗포테이토 고구마 추 소랑이도 먹고싶어? 안돼 고구마는 다치마 소랑이 왜 올라왔어? 소랑이 내려가자 고구마를 적당량 해주고 거기에 고구마 추 술을 쏙 아이고 파카와 먹고싶어 아이씨 잠시만 파카와 수제간식 아이고아이고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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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카와 잠시만 파카와 잠시만 아이씨 다 만들어서 줄게 만들고 줄게 만들고 세움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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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이씨 하나 세움떡 하나 세움떡 파카와 파카 조금만 기다려 만들어 파카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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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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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카야 그렇게 먹고싶어? 이렇게 고구마추랑 호박고구마의 콜라보레이션 고구마스틱이 완성되었습니다 파카 완성이야 파카를 먹기전에 다른 파카를 먹여 봅니다 먹어 맛이 너무 좋군요 맛있어요 파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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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다 먹었어 어이구 맛있어 맛있어 이렇게 파카 고구마추를 먹었습니다 수제 간식 끝 끝 파카 아 거기서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잠을 못자잖아 어허 이거 편해? 여기가 폭신해? 더워서 자봐 여기 폭신한지 앙구 앙구 좋아 아이고 편하다 그래 개인 대고 밖에서 잡게 이제 자 아 정말로 오 오 오 오